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. 세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세팅하는 장면을 못 보여주는게 좀 아쉽네요. 그렇지만 워낙 스피터란처럼 많이 손님들 구매하셨고요. 스펙은 지금 변한 거는 조종기가 기본 스펙에서 변했습니다. 기본 스펙에 있는 조종기가 송신거리가 나쁘진 않죠. 그렇지만 또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IT3를 했고요. 그 세팅이 아니라 깜빡깜빡할 때는 입력.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주행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공고 필요하겠어요. 선생님께서 공고를 하셨고요. 그 다음에 따로 배터리가 있어요. 배터리. 이 배터리는 안쪽으로 보여드렸는데 신형 배터리. 나온지 며칠 안 됐어요. 아 뜨거. 딱딱한 배터리고요. 그 다음에 잭이 필요하던데 이미 조종기 이런 것도 다 없는데 충전기는 가죽이 돼요. 충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잭을 따로 서비스 정신으로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코브라 2.0. 자 나온 차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죠? 차가 왜 좋은지. 차가 지금 이 메탈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쇼크 타워. 그 다음에 쇼크 보디. 바디. 유니버셜. 안에 센터샤프트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메탈이에요. 근데 그냥 메탈이 아니라 고급 메탈이라는 거죠. 차 뭐 이쁜 건 아시죠 여러분들? 그 옆모습도 죽이고요. 뒷모습도 죽이고. 모든 게 지금 좀 더 멋있는 차예요. 사이즈? 사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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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는 이만합니다. 사이즈. 자 싫으지만 그 같이 오셨는데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깜빡 놀라셨죠? 아이고. 왜 안나오지? 어? 이상하다. 예. 깜짝 놀라셨죠? 네. 그렇지만은 그 보다 훨씬 좋은 차니까요. 잠시만요. 저 여러분들 가까이 차 던지는 거 아닌데 꼭 던진 거라고 사시는데 아니에요. 테스트 하는 거예요. 테스트. 테스트. 어? 개구리. 저거 뭐냐. 저거 뭐죠? 그 고양이처럼. 자, 이거부터 제가 주행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.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냥 좀만. 조심하겠지만은 WhatsApp으로 회사에 다 되었습니다. 설탕이歧이 그렇습니다. 자기네가... 이 리 안내 Judon이 사이즈에요. 핸드전 screams. tenían pillars 묵heart implant 인ила. 일반 프라스틱을 딱 깨지면은 현리군 공간에 동온 수량은 그냥 딱기쾌 lij minded siz donné. 가스 중국산이 아니った 애 ok. out elbowsЕ Commodosi를 쌀뜨량대 체대에 avoir Waters comp form. 총의 milj dagesTE吗? 후회사 한번 쩌들어요. 우선 또 올라오실 수준 그리고 송신거리가 되게 좋죠? 응 와 그럼 가자네 뼘 빼고 싶은데? 자 여기 한번 봤어요? 브레이크가 되고요 이 아스팔트는 이게 아무래도 아스팔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긴 다음에 나눠세요 딱딱딱 나누면 됐어요 이게 주행하는 게 기술이죠 약간 자 롤도 못배로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앉아보시면 차가 롤라는 게 들어와 보세요 할 때는 못 듣겠는데 앞으로 보면서 보여주세요 자 근데 얘는 롤이 많이 몬스터보다 많이 없네요 몬스터보다 그렇죠? 왜냐면 차가 붙어봐서 가는 로프로 설정해고요 오 코너는 좋고요 자 오케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조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바로 1타 1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5분짜리 도와서 먼저 자 당겨 보세요 살짝 브레이크 네 그렇게요 사람 없죠? 네 사람이 계시는데 좀 안전하게 좀 살짝 한번 굴려보시겠어요? 그전에 뭐 하셨다고요? LST? 네 LST 레이스는 펀카 중에서 레이스 펀카 몬스터 쪽인데 얘는 실제적으로 시합 용량 수 있는 레이스 차예요 조심 브레이크 오랜만에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없으셔가지고 고속주행 하시면서 살자 어 그렇죠 코너 하시면서 푸진도 그만 뭐 잘 먹죠? 딜레이 타임 없이 해놨습니다 세팅은 브레이크 잡고 그래서 쫙 잡고 어플에 달리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반응성이 좋죠? 와 바로바로 꽂히잖아요 좀 더 앞으로 오세요 와 멋있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자 아 좋다 아 좋다 우리 뭐냐 여자친구예요 사모님이세요? 실례지만 여자친구예요? 아 예쁘요 아 예쁘세요? 여자친구는 잘 알았는데 보통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하나 사주고 나면 이게 만약에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한 200만원짜리 사줘야 될 건데요 여자친구는 근데 여자친구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죠? 아 이런 거 사줘야 돼요? 하나 써요 아 그랬어요? 근데 아마 술 안 먹고 집에 맥주 안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쵸 그 조건으로 사주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거 주인은 진정한 날개 잡으시면 됩니다 날개만 잡으시면 날개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주인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짜잔